이옥자 자매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옥자 자매님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옥자 자매님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옥자 자매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픈 부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옥자 자매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심을 알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저는 이렇게 무혈통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전하님 아픈 곳 없이 전하님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 주님 아시옵니 주님 응답하심으로써 우리 아버님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명절을 허락하셔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생일 삶에서 주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주 하나님 불편함이 많지만 우리가 또 천국 성원 가서 갖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 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 추워서 감기 걸리기 쉽고 독감의 유행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님 지켜주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사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자리를 마련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한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주님께서 만듭을 전할 수 있는 전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고한 아버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주일고한 형제님과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건강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며 앉으면 늘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영광을 빌릴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상도로 도와주시옵소서, 고음사에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앞길이 핫장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만사 용품에 보고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신다 약국하셨다오니 오실 때 예수신로 맞이하는 신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립게 행하시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장모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호흡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음식 먹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가운데 평소와 방법들이 있다는 주께서 위로하여 주셨어서 감사드려면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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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항상 함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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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조심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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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 드리며 열심히 일음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아멘 빨리 맛있게 드세요